알고 먹어야 합니다. 모르고 먹으면 주변에서 다 좋다고 말하는 건강식품도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시력 개선을 위해 자녀를 두들겨 패면서까지 먹이려고 했던 것이 당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정말 무섭고 끔찍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먹었는데 땅을 치면서 통곡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나눌맨의 건강 이야기는 어떤 효능보다도 음식의 궁합과 부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정독해 주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접하다 보니 특정 식품에 대한 효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관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이득인 식품도 많죠.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건강 정보이더군요. 나눌맨의 영상은 다양한 연구 논문, 뉴스, 거래처 사장님들의 전통민담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사람의 체질마다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효능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근 효능 너무 많죠. 일단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어는 시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향상과 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도 좋아서 유럽에서는 당근이 미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당근 주스 효능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장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 A, C, K 등의 비타민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O는 시력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또한 당근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당근에 들어있는 유효한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베타카로티뇨는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항암 작용을 하여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심장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3. 비타민 A 시력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4. 비타민 C 면역력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비타민 K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6. 미네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달 증상이죠.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귤을 먹었을 때도 같은 부분이지만 귤과는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의 과함이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비타민 A 과다 섭취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부작용을 수반하는데요. 여성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당근을 많이 먹으면 복통, 복부팽만,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품이든 거의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부작용입니다. 꼭 하루 섭취 권장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나이, 성별, 체중과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약 911개, 성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약 79개 정도의 당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에 카로틴 중독인데요. 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 시력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로틴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로틴 중독 증상은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구치,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카로틴 섭취는 비타민 A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뼈가 부서지고 두통, 구토, 식욕 부진, 혼돈 등의 중증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로틴 중독은 대부분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비타민 A 함유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나, 카로틴 함유 제품을 지나치게 섭취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할 때는 권장 섭취량을 지켜야 하며, 만약 카로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함유된 비타민 C는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거나 끓이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리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탁에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깎아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상으로 당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나눌맨의 다른 영상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좋은가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눌맨의 건강이야기 관심 가져보세요.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시면 더 많은 건강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삶에서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